정정복 기장군수가 16일 정간읍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며 낙동강 유역 환경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정복 군수는 이번 시위를 통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와 같은 지역주민의 생활과 주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주민과 의견 조율이나 협의 없이 진행하는 것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군수는 낙동강 유역 환경청은 즉각 NC매디의 신규 소각장 사업 계획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NC매디는 지난달 8일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 기존 정관읍 용수리 1원에서 예림리 1원으로 이전하고 기존 소각장 5배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